두번째 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안철수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비례정당 얘기부터? 안철수 얘기하고 비례정당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찰스가 주변의 의원들 대명 상당수가 미래통합당으로 이동 움직임이 보이려고 하니까 김영호를 안 만날 이유가 없다. 나는 웃긴 게 안철수의 이런 워딩들 있죠. 조만간 김영호 위원장과 만나서 단판을 지켰다. 이것도 아니고 안 만날 이유가 없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선택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언론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딩이 이런 말들은 아주 애매모호하게 쓰는 거. 자기 말에 자기가 치인 거예요. 황교안 대표 절대 만나지 않겠다 소리를 와서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도 없고 연대도 없고 그쪽의 생각이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아둔 게 자기 혼자 떠들었어요. 사실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조용히 슬그머니 가서 만나는 게 정치인이라는 걸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김영호가 만나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보겠다 얘기했어요. 그때 질문자가 김종배였는데 김종배 앵커가 만나면 분명히 선거 통합 얘기할 텐데 당대당 통합이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무슨 얘기할지는 만나봐야 알죠. 만나봐야지 알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이니까 그 놈의 현충원은 저 같으면 끔찍해서 안 가겠어요. 이제 갈 때마다 실수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2고 미친 거죠. 정신 넉넉고 글씨 못 쓰는 건 둘째 쳐도 당대표로 현충원 가야 되는 건 세정차겠다고 하면 그 정도 신경 써야 되는데 대장을 만나자고 그러는데 대장이 안 만나고 그 밑에 있는 부사관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하겠다. 정상도 아니고 금방 끝나면 공관이 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왜 그걸 만나겠다고 하는지 속이 너무 빤히 보이는데 본인만 아닌 척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안철수 주변에 다섯 명이 어떻게 보면 또 안철수를 따라갔다가 이제 또 안철수를 떠난대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죠? 정치권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총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안철수 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치라는 건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들, 뉴페이스들을 데리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의 썩은 인간들 말고 다른 사람들로 하겠다고 해서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사람 모았어요. 모았는데 실상은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 못 봤던 사람들도 많이 갔고 안철수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런 자리에 뽑아놨는데 국민의당이 그래서 40석이 넘게 출발했던 정당 아닙니까? 처음에.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로 새 정치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4년이 무의미하게 흘러갔고 지금 보니까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또 말을 하잖아요. 새로운 정치를 하는데 20대 때 같이 했던 헌얼굴드라고 하면 이게 새 정치가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외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먼저 돌아선 사람들 호남 출신인 이동섭 의원이라든지 또 또 임 누구도 안으로 갔죠. 이런 분들은 안철수가 자기 옆에 세워서 우리 당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줄 건지를 묻는데 대답을 하고 계속 딴 데를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진 사람들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안철수 대표하고 조율이 돼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새 정치를 하겠다고 또 있는 사람들 다 버리고 새로운 얼굴을 찾고 있는 안철수에게 경분해서 임재훈 의원이었군요. 경분해서 떠난 것이고 갈 데가 다른 데가 없으니 민주통합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대 때 이상돈 의원 포함해서 정말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했던 그런 멤버들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번에 또 무슨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건지 그냥 사람들을 끊임없이 갈아치우고 있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실수도 잦아진 거 보게 되면 긴장감이 좀 더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넘어가는 게 중도와 통합을 위해서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 넘어가겠다. 안철수 측근들이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 두 명 아니고 다섯 명이 넘어갔어요. 이건 점점 더 넘어가는 걸 둘째치고 안철수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지 않는 속설을 못 깨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 지금 MB 매누리스는 이태균 말고 남은 사람이 없고 권은 의원이야,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누가 그 지역에서 뽑아주겠습니까? 정말 남은 사람들은 없는 상태에서 비례대표로 있었다가 자기가 만든 당에서 나온 사람들조차 반대로 생각하는 그가 그렇게 부르지지 않은 거대 양당, 그것도 우익으로 갔다는 걸 보게 되면 실용정치라는 거짓말은 그만해야 되고요. 사람 모으는데 실패한 당, 이름조차 제대로 못 지어서 원래대로 돌아간 당인데 부끄러움을 알면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분과 의견이 좀 다른 게 안철수가 새로운 정치한다는 건 저는 안철수 정말로 새로운 정치했어요. 아니 정치하면서 합당을 하면서 마이너스 합당하는 정치는 전 세계 정치사에서도 없어요. 처음에 40석으로 시작해서 바른미래당이랑 합당할 때 마이너스 한 13인가 먹었어요. 20몇으로 줄고 또 줄여서 저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런 새로운 정치의 선두자 일명 당깨기 전문 저는 선구자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대단한 정치 제대로 하려면 찰스 맛을 한번씩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목표가 국회의원 한 명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의 모델이잖아요. 있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크롱을 롤모델을 잡고 다 가세요. 제가 정치 혼자 하겠습니다. 무수위 정치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더 웃긴 게 뭐냐. 저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안철수 돌아오면 언론이 엄청 뛰어지면서 한 10% 정도는 지지율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최저 2%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영향이 없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배지가 중요한데 여기 있어봐야 잘못하면 3% 안 되면 그것도 못 먹겠지 않나 싶어서 오히려 자기 살 길을 가기 위해서 떠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2%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례대표라 하기에는 모자랍니다. 비례정당이 되게. 그런데 그 2%가 있는 쪽에 붙으면 예를 들면 정의당에 붙거나 아니면 민생당에 붙거나 아니면 저쪽 미래당 쪽에 통합당 쪽에 붙게 되면 이게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는 저는 생각하고 있는 안철수의 유일하게 살 길은 미래한국당을 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원래 했던 대로 3번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포석으로 김영웅을 만나보거나 지금 정말 어이도 없는 게 우리 일본 얘기 별로 안 줘야지만 도요다가 다른 걸 못 꺾으니까 렉서스를 만들었다 얘기하면서 비례정당으로 태어났던 클로닉, 복제가 스스로 렉서스가 되겠다고 한성규 대표는 그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안철수는 거기에 껴가지고 내 2%가 유의미하니까 가져갈 사람들 손들어봐 하고 나서 이제 매매할 사람들을 만나보는 겁니다. 황교안을 대놓고 만나진 못하니까 김영웅 만나보고 조건 좋으면 하는 거고 당을 사가요. 라고 시장에 내놓은 거죠. 몸 팔러 나갔다는 얘기를 비교할 수 있게끔 되는데 왜 이렇게 싸구려처럼 붙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될 텐데 말이에요. 안철수가 돌아와서 저는 이번에 선거에 또 민주주의형이 그나마 안심이 좀 돼요. 이제는 안철수를 우리 민주주의형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중도 확장 이런 소리보다는 이런 생각을 먼저 화제를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놓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현직 의원들이 대거 이동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번의 기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두 분의 전문가들 보시기에 오늘 황교안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비례정당 추진한다? 꼼수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성현 선장님부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좀 말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네요. 뭐 이런 거죠. 자기들은 법안에 합의한 적이 없으니까 정공법이고 민주당은 법안에 합의했으니까 꼼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워딩을 할 거라는 정말 생각은 못했습니다. 후한 모치의 극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곽동수 선생님은. 걔네 당에서 할 만한 얘기죠. 그냥 창피한 걸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이름을 내놓고 원플러스원이라고 저는 내내 부르는데 끼우팔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대놓고 불법을 자행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 지금 헌법 소원 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늦죠. 어차피 선거 때는 치르게 될 텐데 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확언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내부적인 논의가 있다는 얘기가 연합뉴스 등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흔들어서 쟤들 봐, 쟤들이 진보적인 척하더니 결국 살려고 딴 거 만들자는 프레임으로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흔들릴 건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황교안이 박자추임세 나오면서 지금 확진자하고 접촉은 아니어도 자가격리 정도로는 좀 들어가 계셔야 되는 분인데 이 악만이 계속 나와서 하고 다니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고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면 그런 결론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선거법 개정이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방송하십시오. 이러면 자프라이스를 우리가 비판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뭐라고 그런데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는데 대놓고 꼼수를 부리지 말아요. 꼼수로 태어난 당에서 무슨 자기야말로 꼼수 온갖 거 다 부리지 않았습니까? 꼼수를 현재도 부리고 있어요. 계속 이동하고 있고 거의 좀 있으면 이동한 사람이 원내 교섭단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국가 세금을 엄청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